하이구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러 고구마 오늘의 브로러는 브롱 오늘의 이벤트는 CG 팩토리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다음 CG 로봇까지 20초 남았습니다 두품을 빠르게 하나 획득합니다 상대팀 페미가 접근을 해서 공격으로 처리를 해주고 에이프리머 제시가 접근을 해서 가까이 왔다가 제시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팀 2레벨 CG 로봇이 만들어졌고 지금 상대팀의 위주로 퐁퐁입니다 2레벨은 좀 약하기 때문에 다음 CG 로봇을 좀 높은 레벨로 만들 수 있도록 두팀이 나올 때까지 잘 기다렸습니다 두팀 기지에 남은 체력 69%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3대1 4레벨은 공격으로 처리합니다 3대3까지 왔습니다 4대3까지 왔고요 우리 팀 CG 로봇이 만들어졌습니다 5레벨 CG 로봇 상대팀 기지로 전진합니다. 올프리모가 스튜렉을 설치고 있고 그리고 스튜렉으로 스튜렉 기지의 기력을 해줍니다. 마지막 시즈로브까지 25초 남았습니다. 상대 기지, 남은 체력 37% 로봇 부품은 3개, 3개 몽전, 상대팀 4개로 앞서갑니다. 5개로 앞서갑니다. 올해 4회입니다. 스튜렉으로 상대팀이 더 많은 부품을 획득을 했고 시즈로봇이 만들어졌습니다. 남은 시간, 게임 시간 20초입니다. 최대한 방어를 해 줌으로써 2팀, 이제 체력이 다시 앞으로 방어가 됩니다. 남은 체력 67%, 약 30% 앞서있습니다. 매치 종료!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2,3,5, 2,0 sí 2,0 sí 3,5, 2,0 sí 2,5, 2,0, s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